1량 1,558 15킬 헤드샷 6킬 근데 44등 이게 어떻게 나온거냐면 1량 1,558 2량 1,558 1,558 2,558 아니 내가 새벽에 새벽 3시 반쯤 데일리 미션을 깨고 잘나고 혼난하게 좀반반 해야겠다고 게임을 했는데 2,558 1,558 15킬 헤드샷 뉴킬 근데 44등 어떻게 나온거냐면 비행기가 킬링파트인거같아 난 당연히 끝까지 갈라고 한 이쯤 내릴라 했는데 이만큼 남아있는거 난 이렇게 파밍하고 있고 이맘때 저 잠수를 먹으러 온 다른 애가 이렇게 떨어져 어 권총 한대 아 진짜 두렵게 본방네 권총치고 벡터랑 잘 싸웠는데 화른방울 쓰고 나도 피좀 깎이고 화른방울 딱봅 화른방울 딱봅 화른방울 딱봅 저게 뭐라며 그리고 물로 들어가고 말을 한거 이리 가는데 아 다시 보기에선 몇 명이 안보여버리네 아이 하 뭐야 뭐야 땅에서 막 썼어놔 어 다시 보기 랭이 뭐야 어 징그러 얘는 뭐야 그게 나 소리때문에 개무서웠었는데 버기 키노스 채워놓은거야 쟤는 아니 싸녹솔로 변태가 한둘이 아니야 그동안 쟤는 저기서 파밍하고 있고 여태까지 물속에 있었던거 아냐 결국 못잡았거든 얘 와 의지바 미쳤어 진짜 새벽에 산옥하면 안돼 진짜 새벽에 산옥솔로 하면 진짜 다 변태야 나는 뭐 체다키를 먹었는데 아 진짜 어이가 없다 와 쟤도 결국 끝까지 사러갔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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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